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혜자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6시. 예전에는 여름에는 6시 되면 화냈는데 이제 점점 어두워지죠. 겨울이 다가온다는 하나의 현상 아닐까요? 하여튼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희 영상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는 큰 행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한번 로또 한 장이라도 사보세요. 또 모르잖아 또 3등 이상 1등까지는 힘들 것 같고 한 3등 정도는 안 걸리겠나? 제가 열심히 한번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려고 주가도 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3등도 주가는 그나마 평탄은 치는 것 같아요. 좀 빠지더라도 평탄에 치는 종목들은 지금 막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성산자는 물려도 괜찮아. 배당이라도 좀 받고 버티면 되는데 이 다른 종목들은 물렸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골라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종목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눈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한참 잘나갈 때가 조심해야 돼. 그때는 잠시 한 발짝 뒤로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좀 이해되는 말들이 좀 있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까?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이해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내 감정, 뭐 화, 슬픔, 우울, 불안 등등 있는데 이런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고요. 안정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정, 안정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도 보면 안정을 유지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포기, 이 포기는 후회를 남깁니다. 후회, 후회를 남기는데 도전은 경험을 남기더라. 도전은 경험을 남기더라. 일단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후회할 바에는 먼저 머리 박고 해보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맨땅에 헤딩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삭히고 있으면 안에서 골마 터지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꼭 실천해 보시고 네 번째는 그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보다는 동기부여, 동기부여로 삼자. 이 주식 투자를 하면 항상 비교를 해. 항상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상당히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진짜 친구 한두 명이면 좋가더라. 찐 친구.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질. 양보다는 질이더라. 그저 그런 백 명의 지인보다는 언제나 내 편, 언제나 내 편인 그런 친구 한두 명이면 풍족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걱정과 오지랖은 다르더라. 그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건 걱정이에요. 그냥 참견하고 싶은 건 오지랖이더라. 괜한 오지랖은 접어둡시다. 보니까 오지랖다는 사람이 좀 있어 보니까 하여튼 오지랖은 좀 접어주세요. 일곱 번째, 무례함과 솔직함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무례함을 솔직함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신 있게 살되 무례를 범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여덟 번째는 사람에게 기대지도, 기대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모든 실망과 상처는 기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해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베푸는 거야. 이 베품으로서 얻는 기쁨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원래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불공평하기에 나한테도 기회는 온다는 사실이죠. 열 번째는 일기를 써서 내 인생을 기록해 둡시다. 나이 들어보니까 남는 건 추억밖에 없더라고요. 사진도 좋지만은 내가 스스로 느꼈던 감정이나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두면은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한번 잘 챙겨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거 다시 듣고 듣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 배우 정소희 씨라고 하네요. 정지소 씨 정지소 처음 보는 여전인데 제가 연예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정지소 씨라는데 갤럭시 Z 플리퍼를 사용 중에 있다고 하네요. 정 씨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이후에도 LG폰을 사용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바꾸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폰을 여기서 LG전자 LG 벨벳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리퍼로 갈아탔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21년 4월에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LG전자인데 신작의 LG폰이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LG폰 이용자 상당수는 다음 스마트폰으로 삼성 갤럭시 폰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갤럭이 지난 7월 공개한 2013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그리고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에 대한 조사에 따르니까 기존의 LG폰 이용자의 40%가 다음 구매할 스마트폰 브랜드로 삼성을 택했어요. 애플, 아이폰을 선택한 비중은 2%에 그칩니다. 이는 운영체제 OS 생태계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애플의 그런 iOS 대신에 같은 안드로이드 OS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국갤럭칩은 기존의 LG 사용자는 같은 운영체제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LG 사용자 중 대다수가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삼성으로 향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죠. 하여튼 배우 정지소씨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정씨는 보니까 과거에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뒤에도 LG 벨벳을 사용하는 모습이 SNS에 자주 노출됐는가봐요. 그래서 LG 스마트폰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 바가 있고 당시 이용자들은 20대 젊은 배우가 LG 스마트폰을 사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 거의 아이폰스니까 아직도 LG폰을 사용하는 배우가 있다니 반갑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LG 벨벳을 사용한 후에 정씨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4로 바꿔요. 플립4로 바꿨는데 교체한 것도 보이고 자기 자신의 SNS 통해서 제품을 사용 중인 모습을 노출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정씨 선택은 LG폰을 사용할 때만큼이나 의외라는 반응도 있어요. 20대 아이폰 솔림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20대 젊은 여배우가 삼성폰을 사용하는 것은 보기 드물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어. 누가 아이폰 써서 다 따라하는 것도 그렇잖아. 따라쟁이도 아니고 자기만의 개성도 필요하지 않나요? 누가 쓴다고 해가지고 쓰는 것도 좀 그래. 좀 팔리는 것 같아. 보면은. 1대 10대, 20대들은 그냥 애플, 아이폰의 사용 비중이 65%예요. 개성이 없어. 다 쓰는 거야 그냥. 특히 아이돌, 배우 등 유명인들의 아이폰 사랑은 남다르다는데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들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된 점도 아이폰 선호 현상에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쳤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하죠. 반면 삼성은 50, 60대에서 80%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삼성 갤럭시는 아재폰이다.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시급한 과자인데 난 좋아. 아재폰. 아무래도 젊은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면 뭐 이미지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겠지 않겠나요? 아재폰도 괜찮습니다. 없어서 못 쓰죠. 아재폰도 괜찮다. 우리 사진 속의 인물 우리 JY인데 19일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 현장을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년간에 이재용 회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란 거대 기업 집단을 이끌기 위해서 컨트롤타운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필요할 수밖에 없다. 27일 이재용 회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각계 전문가들의 목선인은 하나로 모여졌습니다. 회장으로서 반도체 등 미래 투자를 지속하고 글로벌 주요 기업인들과 네트워킹을 강화를 해가지고 삼성의 숨은 경쟁력을 발굴하는데 1년을 보냈다는 평가가 오세합니다. 다만 삼성을 비롯해서 삼성의 주요 계열사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가안부 산업으로 격상된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 내부의 신사업 간 그런 긴밀한 소통 긴밀한 소통 이게 이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감하고 공격적인 그런 경영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M&A 등 신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반면에 기술 초격차, 조직문화 혁신, 주주가치 향상 등은 이회장의 성과로 인정이 됩니다. 25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이 회장 취임 이후 1년을 평가를 하면서 수십 개가 되는 그런 기업을 회장 혼자 관리할 수도 없는데 강력한 미래 전략질이나 구조조정본부 등 과거의 삼성 컨트롤타워가 현재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전문 경영인들 중심으로 자율 경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분석을 해요. 이어서 어차피 기업 청수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주요 투자 결정 등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율 경영도 아니고 컨트롤타워도 없는 애매한 상태로 삼성이 1년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예요. 국내 대표적인 기업 지배구조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모씨가 그래요. 삼성의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 다만 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 형태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의 최종 결정권자의 그런 경영을 위해서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여러 기업을 총괄하는 조직이 있어야 오히려 거버넌스의 안정성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죠. 다만 현재 재판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삼성의 기관 투자자 등 주주들이 이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오히려 반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할 수가 있어서 이 사법 리스크 역시 해소되어야지 경영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8월 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이란 점을 전제로 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작은 돛던 배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없지만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이다. 이러면서 이런 많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한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효율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M&A하고 지분 투자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국내 대표적인 한 PE예요. 프라이빗 에이코틱. 그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M&A를 하려고 해도 이미 세계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해당 기업이 있는 각국 정부에서 반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미래 포트폴리오를 다용하는 그런 큰 규모의 M&A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삼성의 향후 리스크로 지목된다고 전하죠. 일각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바라는 의견도 전해졌고 이병태 교수는 현재까지는 이병철 창업 회장이 삼성그룹을 만들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글로벌 기업을 키운 것을 견져볼 때 사업 포트폴리오가 변경된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해요.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회장도 이건희 회장의 그 앞선 신경행 30년이 있었다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삼성웨이를 정말 만들어 갈 그런 과제가 이재용 회장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신수종 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 삼성이 만들어낸 용어다. 그 신사업 투자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기술 초격차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박재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인 것 같아요.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큰 업적을 세웠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난 1년이 반도체 불안기였다. 그럼에도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공장에 꾸준한 투자를 했고요. 이재용 회장의 의지로 큰 것을 해냈고 용인에도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고 기흥에 차세대 R&D 반도체 단체를 세우는 등 파운드리하고 메모리 사업 관련 미래 공장을 짓는 큰 결정을 했다고 시켜서 왔어요. 그리고 인사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뭔가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이와이대 경영학과 계속하려 조용히 내부 구성원들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재용 회장이 움직여가지고 가시적으로도 호칭을 바꾸고 조직 소통을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질적으로 더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교수는 결국 삼성의 구성원이나 고객 등에게 삼성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주고 이 답이 공유돼야 한다. 구성원이 절로 일하고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이 제대로 된 조직 비전 공유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고요. 주주가치와 관련해서 국내 대형 증권서의 한 애널이 그래요. 저금리하고 매물이 불황을 생각하면 지난 1년간 삼성의 주가는 나름 선방한 거다.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1년간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모였고 향후 메모리 시장이 개선되면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전문가들도 이재용 회장이 만드는 삼성의 새로운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을 하죠.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내부의 변화와 관련된 대국민 그런 소통이 다소 약하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공헌이나 협력업체를 향한 노력 그리고 ESG 등 삼성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뚜렷하게 추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공감을 얻는 노력은 좀 과감하게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사뿐 아니라 조직문화 등을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전도 제시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만 대한민국도 잘 되는 겁니다. 대만 보세요. 대만 대만도 TSMC 하나가 거의 먹여살리잖아요. TSMC가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한 두세 개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뵈요.